진구에 맞춰서 다니다 보니까 밤마다 애들이 다르고 호생류가 달라요. 옮겨다녀서 또 새로운 사람 만나고 또 새로운 관계를 높이고 이런 게 좀 더 즐거운 것 같아요. 친구는 많이 사귀었어요? 서성 학생? 키위 친구들? 네. 키위 친구는 되게 많이 사귀었어요. 처음에는 이와 갔을 때 영어를 못하니까 키위 친구가 딱 한두명 밖에 없었는데 지금 여기서 제가 자꾸 영어를 못해도 자꾸 다가가니까 친구들이 많이 와가지고 지금 친구들 많이 사귀어요. 이제 졸업하면 좀 많이 걸릴 것 같은데 따로 하는 액티비티 같은 거 있어요? 서성이? 서성 학생? 학교 수업 말고? 아이고? 똑같아? 아 그럼 하나만 더 물어볼게 수윤아. 네가 영어로 말하고 싶을 때 한국어로 말하고 영어로 얘기해? 아니면 그냥 바로 영어로 나와 수윤아 이제? 아 바로 영어로. 그렇지? 아 그럼 이루자. 아 그럼 내가 이루자? 아 요거니? 아 그럼 내가 여기로 하자? 아 그럼 내가 여기로 하자? 아 네. 아 뭐요. 아 그럼 이 아저씨? 아 그럼 제가 여기로 하자? 아 마이. 아 미니 lass이 다가. 아 그지. 아 그럼 내 아저씨? 아 네. 아 네. 아 아 네. 아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